또 파차요? 네, 파차가 아닌 것 같은데요? 거묵콩이에요 아, 드디어 아, 나옵니다 콩육수 나옵니다, 콩육수 데우기만 하면 돼 아, 저 콩국물 맛있어 보인다 베이스에다가 어? 뭐예요, 저거는? 여기다 참치액을 좀 넣으면 또 맛이 달라져 참치액이요 아, 참치액 참치액은 많이 쓰네 참치액 잘 써요 아, 됐어 얘는 다 익은 것 같아 파스타 만드는 거야? 그냥 빼고 파스타? 아닌 것 같은데? 대체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네 땅콩을 아, 땅콩 소스를 그만큼 넣을 거예요 야, 이거 너무 맛있겠다 아, 야 깨동? 아, 여기다가 야, 콩에다가 땅콩 넣었네 오, 이거 아이디어 잘 냈다, 이분 약간 그런 땅땅면 비슷하긴 해요 약간 땅땅면 비슷하긴 해요 약간 딴땅면 비슷하긴 해요 어, 땅땅면 비슷하네요 해, 고소하겠다 음 야, 자막부터가 이번에는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맛있는 건 예쁘게 담아야 돼요. 이렇게 해서 새우 매콤한 것도 들어가나요 여기. 뭐야 괜찮은데. 맛있겠다. 이거 맛깡하다. 아까 누가 쫄면 했지. 예쁘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. 야 이거 어떻게 아냐 이거. 수제 소스를 따만 따만 거라서. 이거 자체 개발이다 완전. 오 저기 또 또 소스. 참기름만 살짝 뿌릴게요. 멋있다. 있어 뵌다. 뭐 이런 게 나오지. 이거 세다 이거. 이거 세다 이거 세다. 제가 사랑했던 메뉴가 감탄면인데 그거에 좀 아쉬워서 우승을 못해서. 업그레이드 한 번 해서 올려봤어요. 콩 깨면. 오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완성입니다. 진심이다 진심. 요리에 진심이. 지금 몇 시지? 어머어머어머어머. 와. 정말 깨와 땅콩을. 의기했는데 영혼까지 갈아 넣었어. 열정과 감기의 요리. 나는 분식 수준이라면 이건 진짜 유명 요리의 음식점에서. 나는 레스토랑에서 나거나. 아니 이거는 어슈렌 줘야 돼 어슈렌. 한 별 다섯 개. 야 먹어보고 싶다. 기저. 나 이거 괜찮네. 진짜 맛있겠다 이거. 어머 이거 너무 맛있겠다. 느낌 알잖아 이거. 이거 어머머머. 그게 무슨 맛이야? 먹어보고 싶다. 맛있어. 절구질을 한 보람이 있어요. 돼지기름에다가 고추기름을 냈잖아요. 그게 되게 맛있어. 아주 맛있어.